저희는 지금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혜연이는 먹고 좀 있다. 한국에 돌아갑니다. 컴배! 팝타이! 진짜 일일 팝타이 하는 거 같은데? 혜연이는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ASMR 저희는 일하면서 먹어요. 스테이크. 한입에. 한입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지. 너는? 난 못해. 해볼까? 이거 생각보다 제일 귀여워. 당근 좋아해? 응. 나랑 이 감자 좋아해. 매쉬포트 이런 거. 진짜 맛있다. 응. 망고. 각자 디저트 하나씩 시켰어요. 저는 이거. 이거 밥이야 근데. 망고밥. 카테고리가 디저트잖아. 근데 태국은 망고밥을 밥으로 먹을까? 디저트로 먹을까? 디저트로 먹을까? 디저트로 먹잖아. 근데 은근 뭐를 밥이랑 같이 많이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밥이 약간 찹쌀밥이야. 맛있어? 이렇게 밥을 먹고. 근데 뭔가 과일이랑 밥의 조합이 처음에 상상이 안 가긴 했어. 근데 막상 먹으면 괜찮잖아. 응. 그리고 코코넛 밀크? 그거 뿌리던데? 응. 이거 뿌리던데? 근데 이걸 많이 먹더라고. 길거리 음식 보는데 이게 많아. 현지 분들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 팟타이. 팟타이는 국룰이지. 피자. 스프링 로우. 저기도 해 주세요. 근데. 아마존 익스프렉스 타고 나오면은. 풀어져 있는 선풍기 알아? 근데? 응. 난 아마존 익스프레스 안 해봤어. 왜 빨리 안 먹었어? 갔는데 그건 안 했어. 난 놀이기구 타느라 바빠가지고. 그것도 놀이기구잖아. 놀이기구라 해야 되나? 그것도 은근히 열망 있어. 재밌어. 무조건 롤러코스터 위주로. 거기 빠지면 크냐. 거기 물에 악원도 다닌. 근데 악원도 진짜 있는 건가? 응. 아마존이다. 이벤트 때 정모 형 완전 울었던데. 나 안 울었어. 아 정모 형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를. 슬림이 형 때 딱 감았고 눈물 흘리는 거 이후로 처음 봤어요. 나 안 울었다니까. 뭐래 형 겁나 울었잖아. 진짜 운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우는 척이라고 생각해? 울었잖아. 야 왜 울어? 정모 형 눈에서 그냥 물이 완전. 땀이었어. 흐르륵 짭짭이었어. 너도 울었잖아. 아 흘렀어. 나도 안 울었어. 너무 뻔했어. 마무리 멘탈이 형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노동 꺼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꼬망 꼬망 막 이러면서. 그거 영상 다 러비티가 만든 거야? 그렇지 않을까? 야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잖아. 궁금해. 진짜 태국 러비티를. 한방 먹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 제대로 깜짝 놀랐어. 완전 깜짝 이벤트. 우와. 진짜 그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너무 슬펐어. 너무 슬펐어. 얼마큼 먹었는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입 짧은 성민이와 입이 큰 구정모가 만났습니다. 비자 한입에 먹기 챌린지. 난 시작하자. 입 짧은 성민. 입 큰 정모. 재밌어? 여기 놀아주니까? 받아주니까 재밌어? 이거 한입에 먹을 수 있게 없게. 안 접고. 이건 조그맣잖아. 안 접고. 이건 조그맣잖아. 입 길게. 옆으로. 옆으로 해서 보여줘. 정모 형의 한입 챌린지 시작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할 수 있잖아. 정모 형은 동굴을 가지고 다녀요. 정모 형은 입이 진짜 커. 마지막 남은? 스프링얼. 아니야. 난 풀라고. 넌 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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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풀라고. 넌 풀라고. 넌 풀라고. 넌 풀라고. 저희는 마저 먹고. 한국으로 갈게요. 남자아, 이끄지 마요. 나 아직 다 안 먹었어. 피어스. 여기. 여기는. 어떤 과일이든 주스가 그. 진짜 그게 느껴져. 너무 달아. 맛있어. 맛있지? 뭐라 그러지? 과육을? 필? 뭐라고 하는데? 펄프. 펄프가 더 느껴져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이 많은 걸 다 먹었다. 우리 어째저떼. 역시. 우리 조합은 완벽해. 너도 한입 먹어. 먹어봐. 진짜 속이 시원해. 한번 먹어봐. 진짜. 맛만 봐봐. I'm not children. 이러면 children이 먹는 거야. 너가 그저께 먹었잖아. 그저께까진 children이었어. 지금 뭐야? 지금은. 어둠트. 비행기에서 뭐 할 거야? 슬립. 저 영화를 다운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 그거 봐. 스파이 패밀리. 지금 2기 나왔어. 저 슈룹을 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그거 먹으려고. 슈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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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슈룹. 디저트로 쿠키까지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형은 좀 말랑말랑한 쿠킹이 좋아해. 말랑말랑.. 아 약간.. 지하철? 얘 살짝 바삭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지하철? 진짜. 뭐 진짜. 식감이. 드는 농장에서. 도대체 쿠키 식감이 어떻게 코럭이에요. 너 코스트코 쿠키 알아? 알지. 맛있지. 세 가지 맛. 난 화이트 마카다미아 제일 좋아했어. 형은 초코? 초코? 난 쿠키는 초코맛 별로 안 좋아해. 그 서브웨이 초코 식감이. 아예 올 초코 쿠키는 안 좋아해. 나도 올 초코 쿠키 안 좋아. 그 서브웨이 초코 쿠키 알아? 왜 이렇게 생긴 거. 서브웨이는 화이트 마카다미아지. 정모 형이랑 저랑 수영장에 갔어요. 멤버들이랑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에 갔는데 저는 몸 담그자마자 정모 형이랑 올라왔습니다. 진짜 추웠어. 감기 걸렸어.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정말 재밌게 놀려고 갔는데 알지. 난 갑자기 혼자 뛰어들어간 거야. 하나 둘 셋 너도 꼭 들어갔는데 너가 나도 빠트렸잖아. 뭔 소리야 형. 형 혼자 잘 들어갔잖아. 뭐 좀 그래서 꺾였어. 이러고 있어서 정모 형이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온천으로 갔죠. 저는 목욕탕에 가서 뜨끔하게 공연 전날이었습니다. 릴렉스 시기. 정모 형은 간신욕을 했다 하다. 하다 그 한 20분 되면 어지러워 가야지. 현기증 나는 거. 그때 딱 나가야 돼. 나도. 현기증 났어? 현기증 나서 15분 안에 나왔어. 현기증 나 진짜 좋았어. 갈래? 가자. 나 먼저 빨리 갔다. 여러분. 정모 형이 진짜 맛있게 먹었나 봐요. 정모 형. 태국 도착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살 진짜 많이 빠졌어. 나 지금 뱃살 하나도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뱃살이 다시 생겨버렸어.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배는 누구나 살이 있죠. 언제 이렇게 다시 생긴 거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구정 뭐예요? 나도 있는데 지금. 비슷한데 나는. 뭘 비슷해. 형이 훨씬 더 튀어나왔는데. 안녕. 아무튼 저희는 완전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빠이 빠이. 입 짧은 성민. 입 큰 정모. 에 먹방이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